수박 바뀌는거에다 치워줘야 되는데 여기로 가야겠다 자 이게 지금 좌측부터 우측까지 있죠 보니까 여기 끝이 더 좁아 여기가 끝이 더 넓어 그러면은 여기로 공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점차적인 이 진행 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아요? 깔고 이렇게 한라봉 깔고 포도 깔고 오케이 순서대로 산을 만들어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예 사과 깔끔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틀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순서가 반대가 되잖아 이 산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를 섣불리 여기서 합치면 안돼요 어 합치지 않고 합치지 않고 지금 한라봉 얘가 가버렸으니까 한라봉을 밀어냅니다 포도 오케이 포도 오케이 오케이 포도 자 이렇게 됐죠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면 어느정도 산이 또 이뤄지죠 이거만 유지만 해야된다는 생각으로만 하면 돼요 게임을 뭔 말인지 알죠 기다렸다가 산을 유지 오케이 산을 딱 유지하면서 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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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또 합쳐 오 사과 여기 여기 아 이거는 이제 여기 시스템 문제 오케이 오 아오 아오 체리 시치 이거는 시스템 아 딸기 시치 이건 시스템 문제 위에 위에 오케이 오옆으로 넘겨버리기 오옆으로 넘겨버리기 옆으로 넘겨버리기 미쳤는데 합쳐지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아 내가 여기 오오 그냥 산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만 딱 하면 돼요 오케이 자 다음이 포도잖아요 포도 시치 포도 시치가 나오죠 네 얘를 딸기 시치 왼쪽으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다 주면 어 포도 시치 또 산이 됐죠 도레미파솔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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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이것만 유지해야지만 유지를 하면 돼요 오케이 다해서 포도 시치 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죠 다해서 다 가주고 여기 사이에 넣어주고 이렇게 이건 시스템 잘못 오케이 이건 게임 시스템 아 이건 닌텐도 잘못 체리시치 오른쪽으로 합친다 합친다 체리시치 합친다 이건 닌텐도 잘못 체리시치 합친다 요거는 아 만들어버린다 만들어버린다 가둬버리기 시작했어요 가둬버리기 이제 약간 무너지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약간은 감안하면서 해야 돼요 창운동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어느정도 유지만 계속 하면서 해주면 돼요 어 저기 저기 그 감귤이 붙었어요 자 얘를 사이에 껴주고 응 자 하고 여기서 오케이 사과 지금 여기 넣어주면서 여기에 넣어주고 자 딸기시치 딸기 두개 나옵니다 여기 넣어주고 자 체리시치 합쳐주면서 빠방 뿡 장운동 자 자 장운동을 자 떨어뜨리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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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어떻게 하냐 떨어뜨렸어 압력 압력으로 어 빡 여기서 또 넣어주고 지금 여기 여기 합쳐지려고 그러고 딸기 더 주고 딸기 더 준 다음에 여기서 어 여기 끝으로 끝으로 보내고 사과 하나 만들어주고 끝으로 채워주고 어 우리 어 감 감 하 감 위에다 감 덮어버리고 빡 오케이 딸기시치 밀어주고 밀어주고 호두가 나오니까 밀어주고 걸쳐서 떨어지게끔 따다닥 이렇게 오케이 좋고 이 이 낮은 애들 있죠 얘네를 최대한 덜 남겨야지 를 또 유지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얘네를 최대한 이 부스러기들을 덜 남겨야지 그쵸 그쵸 부스러기들을 덜 남겨야죠 그거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되요 어 그게 이 게임의 어떤 포인트랄까 그쵸 딸기 자 이러면 드럽게 됐죠 게임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합쳐줍니다 따다닥 이거 또 이러면 따다다다 오오오오오 연결 연결고리 지금 장운동이 조금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짜잉 따다 짜잉 짜잉 빠다방 빠바방! 오케이! 그 안에 대장공간이 좀 남는데 저거 어떻게 하죠? 저게 이제 반기가 되는건데요 사과를 합쳐서 만들면 되나? 저 부분이 밀어지면서 이제 그.. 대성통곡이 되는거에요 사과 만들어지죠 여기서? 아악! 빠바방! 그거 넣어주고 어? 장운동! 장운동 지금 여기다 떨궈주면서 근데 이건 굉장히 좋은거에요 숭아랑 배랑 붙어있기때문에 내려주면.. 아.. 이건 시스템 잘못 오케이 빵! 빵! 그리고 붙어서 빵! 오! 깔끔해 광고 엄청나죠 지금? 자 여기서 이제 딸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주냐 잘 봐요 여기다 내려준 다음에 바로 내립니다 우와! 미친거 아니야? 스킬이잖아 그럼 이제 빵! 연세반응 딱 하고 되죠 이제 여기 잡놈들이 많아요 여기를 잡놈들 넣는 방으로 도는거에요 깔끔한데? 이제 약간 크다 싶으면 여기로 넣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안 들어간거에요 칠리시치 오! 들어간다 칠리시치 칠리시치 들어간다 아아 밀어버렸어 만들어주고 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빵빵 깔끔한데? 이제 지금 여기 포도가 있는데 딸기가 나오잖아요 얘를 일단 여기로 넣어 얘를 넣어 딸기 여기 넣고 얘를 넣고 지금 사과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만들어봤자 크게 의미가 없어 지금 여기서 해결해야 돼 그치 그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다음이 포도죠 덮어버리고 포도를 끼워 넣을까? 땡때라 땡때라 일단 여기로 넣어 일단 사과를 하나 넣어 그냥 넣어? 만들고 하아 지금 체리시치가 하나가 나온거를 장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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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간다 장운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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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운동 그렇지 빵! 해주고 방구함 꼈죠 여기서 이제 여기로 들어가고 거기 하나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넣고 넣어주면서 막히죠 막히면은 이제 덮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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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하나 넣어주고 지금 이게 양쪽으로 갈리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오 이거 무슨 베칼코만이 같이 만들었어 이거는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게임에서 지금 거의 볼링으로 치면 스플릿이 된거에요 스플릿이 어 볼링으로 치면은 굉장히 안좋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거 갈리는게 좋은거 아니야? 갈리는게 좋다고 하는데 아니죠 아니죠 빵! 이러면 이제 약간 약간 망필이 된거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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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망필이야? 기다려 기다려 또 만나 또 만나 망후 빵! 기다리고 빵! 저기 밀어 지금 떨어뜨렸으면 밀어 그냥 저쪽으로 어 그렇지 빵! 수박 밀어버려 그냥 저걸로 오 빵! 오 좋은데? 여기서 요쯤으로 갑니다 요쯤 체리시치로 이리로 가서 왼쪽으로 떨어지게끔 얘를 또 밀죠 밀고 얘를 또 밀어 밀어 거기 밀어 여부러 가서 얘를 또 밉니다 좋은거 같아 지금 장운동 밀잖아 빵! 오케이 오케이 커졌죠 군대덱이 없어 군대덱이 없어 이게 또 떨어뜨려 깔끔하게 유지하면서 하는게 중요해요 이 게임은 잘하는데 빵! 또 만나서 빵 만나서 빵 하고 체리를 이리로 뺍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있기 때문에 응 여기로 두고 여기로 가면서 여기 사과 하나 만들어주고 오케이 사과를 두개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줘 그 다음에 이거를 빵! 아 저 포도가 하나 나와야되는데 여기다 두개 만들어 감을 감을 만들어 이거 이어 붙여 왼쪽으로 떨어지니까 지금 포도가 나와야된단 말이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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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애를 밀어! 밀어! 오케이! 오케이! 장운동! 오케이! 저 저 저 저 한라봉 옆에 얘 여기 싸 쌓고 아 옆으로 갔어 괜찮아 얘로 밀면 돼 아 불안한데요 안죽아 안죽아 떨어진 안죽아 아 제가 와야되는데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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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와! 그 다음에 얘를 누룩하고 이 중단은 자리시치 만들어주고 또 덮어? 빵! 오! 이거 충격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것도 나쁘잖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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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운동! 밀어! 밀어! 저 떨어뜨려서 밀어! 옆으로! 빵! 하... 아니 왜냐면 파인애플 하나만 더 만들면 끝이야!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지금 얘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뭔 상관이야 그냥 밀어버려 그냥 구두방 일단 사과끼리 붙여 붙여 밀어밀어 오케이 밀어버린다 오케이 빠방 빵! 지금 중간중간 그렇지 오! 구두방 넣어주고 넣어주고 천천히 덮어버려 그냥 넣어주면 덮어버려도 돼? 빵빵빵 여기서 구두방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할거야 합쳐 합쳐 오 됐다 됐다 탕 해주고 복숭아 하나만 더 만들어 복숭아 하나만 끝난거 같은데? 복숭아 하나 만들면 되죠 이제 복숭아 하나만 하면 끝이야 근데 여기 공간 충분히 여유있어 그냥 옆에다 붙여버려 왼쪽에다가 뭐 있어? 인상 붙어? 아 거기다? 왜? 어 잘합쳐지면 복숭아 되는데 왜? 아 이렇게 왼쪽에다 붙이러길래 저긴줄 알았어요 어 어 느낌 보니까 지금 약간 쫄리네 지금 지금 아 누구 말을 휘둘리기 시작하는거 보니까 지금 쫄려 쫄린 상태네 빵 자 거의 다 됐어 이제 빵 딸기 넣어주고 어 그냥 합쳐버려? 사과로? 오케이 잃어버려 배 하나만 만들어 배 배 하나면 따다랑 배 하나면 따다랑 오오 장혼동 오오 오 죽으셨다 어떡하냐? 아 잠깐만 망했는데 주신거 같아 그냥 아무데나 놓고 적어둬 꾸드방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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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도 해보겠다는거야? 흠 흠 흠 흠 지금 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어kt 계란 흠 흠 흠 자 이렇게 되면 과일장수 이득 흠 흠 흠 흠 응 나와 이제 나 내 차례 나 이거 해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보니까 알겠어 흠 나와 딱 돼 아 근데 중간에 침착맨이 너무 호들갑으로 떨었어 폰은 다르지? 폰하고도 다르지 침착맨이 옆에서 너무 호들갑으로 떨었어 빵! 나 잘하고 있었는데 나 진짜 잘하고 있었는데 나 길 다 보이고 있었는데 빵! 빵! 빠바방! 빵! 응애애애요 응애애애요 빵! 방구뽑! 응애애애요 빵! 응애애애요 빵! 이미 글렀어 이미 글렀어 이미...이 그림이... 빵! 빵! 이...이도저도 아닌 구도로 가면은 얘는 안 돼 응애애애애요 좋은데 지금? 빵! 여기 딱 합쳐지고 빵! 응응! 응애애애애애요 빵! 이미... 빵! 큰 산이 나눠졌잖아 아...괜찮아 빵! 빵! 아... 괜찮았지?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어... 여기다 놔 빵! 그리고 여기 위에다 놔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아 여기다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어허 이 사람아 여기다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가야지 잠깐만 여기 딱딱 들어가나? 딱? 거의 세워야돼 쟁가처럼 빵! 괜찮아 괜찮아 여기 합쳐 빠바방! 아... 괜찮아?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아 이거는 가운데들. 응애애애애여 응애애애애애여 Upper By Meg 융네애애애애애애애어 오른쪽으로 가야지 빵! 빠바방! 떨어지면서 아 안되죠 오케이, 괜찮아 자 여기서 och 빠바방!!!!! 안돼애애애애애애앵 creeinker 빵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 이게 떨어arde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한 게 맞지 자 봐봐 자 여기 딸기만 들어주고 한라봉 있다 중간단계 한라봉 있어요 빠바방 빠바방이 달려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거 여기다 놔 이거 여기다 놔 이거 여기다 놔 이거 여기다 놔 틀렸죠? 벌써부터 체계가 아예 없다 그냥 아 빵 이거 여기다 놔 그리고 이거 이거 여기다 놔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잠깐만 왼쪽으로 가줘야지 이거 뭐지? 감인가? 감 아 안 닿죠 너에게 닿기를 너에게 닿기를 장은동 이거 여기 빵 예요 어 닿나요? 안 닿죠 너에게 닿기를 빵 예요 잠깐만 그리고 여기 새로 만들어 빵 예요 그리고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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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놔 빵 예요 합쳐 다양한 땅땅땅 꾸드방 꾸드방 오케이 아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리고 이 사과를 이제부터 키울거야 난 오케이 다양한 과일 보기 게임 이런거 같다 찜청맨이 하는 스타일 최대한 다양한 과일 보여주기 게임 지켜봐 지켜봐 가운데 가운데 얘를 만들면 끝이야 봐봐 사과가 감이잖아 그치? 꾸드방 꾸드방 근데? 어 오케이 안오케이 안오케이 이거 좋아 유도랑 다르게 흘러간거 같아 좋아 좋아 체리시치? 체리시치 껴야지 저 사이에 껴야지 체리시치 체리시치는 여기다 놔 체리시치 아까 껴었어야 되죠 지금 포도가운드 들어가면은 포도시치는 포도시치가 감이 되거든요 감이 되면 딸기가 가르죠 포도시치 꺼져 여기다 꺼져 포도시치 꺼지고 저기 나중에 큰 문제로 다가올거에요 얘를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 놓을까? 그 왼쪽으로 넣어야지 왼쪽으로 가둬야지 체리시치는 왼쪽으로 가둬야지 여기다? 왼쪽으로 그렇죠 아냐아냐 여기다 해서 체리를 기다린다?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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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를 기다리기? 후회 후회 체리를 다양한 과일 보여주기 게임 그렇다면 너무 잘하는 실력자 체리 여기다 쑤셔박아 오케이 체리 쑤셔박 여기다가 합쳐버리면은 감이 되니까 감 되니까 겁이 부fera 이거는 여기다 놔 감다뒤 감다뒤 또 다음에 여기 덮이면 땅 이거 여기다 이그 can 여기다 experiments 화학작용 .. ㅋㅋㅋ 지금 여기 넣으면 딱딱딱irling 이게 내가 바란거야 하지만 iffs genom 점토랑 배 하나더 만들면 돼요 배 음 하고 응애 응애 예상될 때 얘기해줘요 네 자 배는 배 여기다 깔자 그냥 새롭게 자 하나 만들고 얘도 여기도 하나 만들어 아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아 나 아까 수박 만드는거였는데 아 빌어먹어 이렇게 왜 저리로 가? 괜찮아 응애에요 자 여기에 말도안돼 한판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가지 과일이 보인다는게 너무 믿기지가 않는다 쫄리쥬 쫄리쥬 잠깐만 사과 으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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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간다 합니다 자 다같이 하나 둘 셋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매우 에어 비쿠 그린 아 근데 이건 언젠가 돼 왜냐면 화학작용 팡 하면서 튀어나가면 되는거에요 아, 저게 딱 뭉쳐졌어요 응애애요 까지가 다 나왔는데 체리씨sil과 겨줘야죠 체리씨 굴려..! 굴려야죠 굴려야죠 부들부들erer 팡 터지면서 팡애애우 팡애애우 그러니까 2개가 바로 맞고 있거든요 채팅창에 저희 ㅈ같다고 ㅈ같다, 그러는 预지여지 이거는 이거는 감다디 감다디 이미 구도가 여기다 놓으면 포도를 저기다 놔야하나? 아니다 오라야지 오른쪽 오른쪽 여기다 놓으면 안되는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지 아 이미 틀렸죠 잠깐만 왜냐면 다음이 체리치치잖아 잠깐만 저 어쩔건데 아니면 저 사기에 넣어야지 체리치치를 굴려야지 딸기로 만든 다음에 팡 아냐아냐 자 봐봐 나를 봐 팡 팡 여기여기 여기다 놓는거야 넣으면 더 갈르는데 둘을 그니까 이걸 터뜨리는거야 팡 합쳐지 터뜨려 팡 이렇게 밀어 또 또 터뜨려 지금 지금이니 아니 얘는 여기지 여긴 여기지 여기 아닌데 아 굴러가네 계속 갈르고 있는데 지금 아예 갈라버려 지금 거의 방화벽을 설치를 했네 응 응애가 안나오잖아 원래 이 타이밍쯤 되면 응애가 한번 나와야되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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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지 그게 귤이 없는데 한라봉이 없는데 아 지금 가렸잖아 포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되 여기다 놔 이거 포도 하나 더 이거 하나로 합치려면 이거 한라봉 이건 패는거 없나 과일 자킹들아 빵 과일 어떻게 패요 어떻게 패지 그리고 얘는 여기로 보내요 그리고 얘는? 빵 그리고 빵 빵 얘 사이가 꼈어! 이미 저기 밑에가 얘를 배로 만들자 안되겠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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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애 응애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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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애 으으으으으음 하지만 어 근데 올라가 와 만나지도 않아 그 사이에 딸기 넣기 그 사이에 딸기 넣기 수박게임 절망편이다 이거 근데 애기들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 쟤네를 살려두면 안된다니까 저걸 없애는 방향으로 마인드를 계속 안돼 잠깐만 여기서 타다당 이미 타다당이야 여기서 봐봐 타다당 안되죠 닷질 왜냐면 애기들이 많거든 밑에 아 시.. 시양 여기로 보내 설마 1000점이 안되지 않았겠지? 됐다 오케이 아 근데 그래도 너무 많아 그치? 애기들이 너무 많아 얘를 밀어내자 오 장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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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얘는 여기 원래 수박게임이 개떡같이 해도 이 운빨이 좋으면은 다 됩니다 지네끼리 막 그 우당탕탕 하면서 될 것 같애요 오케이 여기 그 스킬은 각을 잘 보고 써야돼요 떨구고 떨구기 다시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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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을 저기에다 두었어야 되는데 가면 어떻게 합쳐져 응응응응 예에엥 아아 장운동 좀만 더 하지 괜찮으니까 어차피 합쳐지면은 빵빵빵하게 돼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여기로 가 덮어 나 밀어내자 저거 크게 해서 크게 해서 밀어내자 크게 해서 밀어내자 이쯤에 그리고 빵 오케이 그치 오케이 오케이 두끌두끌 빵빵빵빵빵빵빵 예에엥 아 됐다 아 한숨 돌렸고 여기다 끼워넣어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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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 아 오케이 빵 예에엥 여기 사과 빠바방 빠바방 예에엥 1200점 천일점 깔끔하쥬 포도 포도에 껴놓고 합쳐바리고 오잉지 오잉지 여기다 넣자 오잉지 왼쪽으로 와야지 왼쪽으로 와야지 여기다? 왼쪽으로 와야지 왼쪽으로 와야지 그림이 왜 왜 왓 이거 거의 떨었으면 튕겨나는데 아니 저 복숭아를 한 번 더 만들면 파인애플 종수 만들고 하는 거 아닌가? 아주 좋아 지금 튕겟 튕겟 괜찮아 괜찮아 여기로 하면 돼 오케이 깔끔 체리시치 체리시치 어쩔건데 수납 합쳐지면서 왼쪽으로 넘어가기 빠바방 오케이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자 여기에다 하나 깔아주고 얘 여기다 하나 깔아주고 어 사과가 위에 있는데 시양 시양템 아 아 아 체리시치 체리시치도 또 수납해야 되죠 수납 왼쪽 수납 이 방법이 있어 여기서 밀어내기 아 근데 체리시치가 또 중간을 가르잖아 응 중간을 또 가르잖아 체리시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빠바방 저거 하나 걸고 이거 여기도 하나 걸고 여기다 걸자 여기다 하나 걸고 이거는 어 채팅창에 진짜 못하긴 한다 내가 잘하는건 모르겠는데 칭찬맨을 못하겠는건 알겠다는데 근데 못하긴 해 아 근데 덮어버릴거 같은데 아 덮어버렸잖아 근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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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하나 넣고 여기를 합쳐 빠바방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누가 못해 스피드감이 있어야죠 어 쫄려요? 나는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따다다다 떨궜잖아 지금 약간 쫄린거 같은데 스피드감이 있어야지 지금 쫄린거 아니죠? 너무 하나 내리는데 너무 하나 내리는데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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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오케이 빵 약간 시간 제한이 없더라도 빵 오케이 약간 플레이를 좀 빵 오케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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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오케이 스타일리시하게 알지 스타일리시하게 빵 저거 뭐야 감 아주 좋아 지금 아주 잘나오고 있어 아주 잘나오고 있어 채팅에 PK골도 골이죠? 이런데 아주 잘나오고 있어 밀어 옆으로 밀을까? 여기다 수납할까 그냥 여기다 넣자 왼쪽으로 해야죠 여기다 넣자 체리시치 수납하고 아니죠 다음 여기다 딸기 만들어 다음이 또 체리시치인데 저기 딸기를 없앨 수 있어 그리고 요거는 빠바방 빠바바방 된다 빠바바방 빠바바방 꾸드방 되겠지? 아니지 파인애플이 있는데 빠바바방은 안되지 빠바바방이지 아니지 아래 복숭아까지 복숭아까지 만나니까 파인애플이 되지 그러니까 빠바바방이 되는거지 빠바바방 빠바바방 사방구 밖에 안돼 오방구는 지금 파인애플 하나 더 있어야 빠밤 빠바바방 만나서 빠바방 빠바방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제 파인애플 하나 더 만들면 되죠 그치 그러면 끝이지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뻐 저 가운데 여기 만들면 돼 응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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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도 간다디 천천히 하면 돼요 여기다 천천히 만들면 되죠 천천히 만들면 되죠 이거 구석으로 보내고 요거 간 만들고 요거 포도 치우고 포도 치우고 투앗 조그맣 만들고 다니엘 스태고 mayo 흘러봄 흘러봄 아 꺼지라고 괜찮아 괜찮아 저기서부터 키우면 돼 얘 오른쪽 다 버려야되는데 간 버려? 사과 버려? 왼쪽을 복숭아로 만들면 되지 왼쪽을 얘를 얘를 복숭아로 만들면 돼 근데 제가 저쪽으로 합쳐버리면 괜찮은건가? 안 좋은거 같은데? 어 이게 나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감으로 몰아야지 아니아니 감을 아 감을 왼쪽으로 어 오른쪽으로 몰아야지 오른쪽으로 몰으면 저쪽이 만들어지니까 여기로 만드는게 낫지 응? 내가 다 생각이 있어 누군가 깡패 수사 안해본줄 알아 빵 빵 오케이 쫄리죠 이제 점점 쫄리죠 오케이 길이 안보이죠 이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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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답이 안나오죠 오케이 이쯤 되면은 테트리스 속도 올라간 마지막 판 정도 되거든 30 30 30 여기다 떨어트려 여기 떨궈 여기 떨궈 거기 수납? 오 마이 갓 바로 할라할라 너에게 닫기를 안닫죠? 미친거 아냐? 왜 안다? 포도 방어막 포도 꺼지라고! 아 미친 포도.. 저거 어떡해? 빨리하기 빰 어처구니가 없네? 하지만 하지만 없죠 우전히 인정한 사랑 세상엔 아 여기서부터 키워야되나? 다음 여기서부터 키워야될거같은 다시 마지막 마지막 응애 왜 안다? 자꾸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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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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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왔어 다 이어놨어 자 남은거는 뭐다? 사과 하나만 더 만들면 돼 이거 넣으면 사과죠 자 빠밤 꾸드빵 아 미친놈아 왜 왼쪽 오른쪽으로 붙어 미친놈 꾸드빵 시바 사과 두개 다시 만들어야되나? 졌다 아 나 사과 다시 만드는게 아니고 사과 두개 이렇게까지 천천히 하면은 나 인정못해 나 인정못해 시양 시양탱 아 짜증나 플레이가 스타일리시해야지 아 억가당했어 아 미친거 아냐? 꺼져 아 나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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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직 안끝났어 게임 집중해 집중해 거기다 해야지 아 여기다 넣죠 거기다 넣어야지 감다디 감다디로 여기다 넣으면 안 근데 이미 끝났어 쟤가 다 갈라졌는데 어떻게 감다디 감다디 감 감다디 감 감다디 감 감다디 감 짠 아 근데 여기다 넣으면 밀거 같은데 밀지마라 오케이 미친거 아냐? 억 후워에에에에에엥 초장 쫄스프 남집중 초장 그대는 나를 아 나 이거 근데 수박으로 쳐줘야돼 솔직히 왜요? 수박이 없는데? 떠나려 파인애플 두개 합치면 멜로디 내 마음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그대는 나를 떠나려 하나요 잠깐만 나라면 그냥 딱딱딱 내리고 끝났다 이미 포기야 아냐아냐 봐봐 구두빵빵 이미 딸기랑 포도가 다 가로막고 있어 흥 아직 안 끝났어 오케이 쪼리쥬? 쪼리쥬? 복숭아부터 만들면 되쥬 아 왜 가로막고 있냐고 사과새끼야 아 뒤질래? 죄송합니다 플레이시가 지금 몇분이에요? 아 잘하니까 오래하죠 천천히하니까 오래하지 오락실에서 오래하는게 잘하는거에요 쓰읍 여기다 놓쳐 여기다 놓쳐 여기다 놓쳐 포기하십시오 이제 포기하십시오 이제 여기다 여기다 놓쳐 여기다 놓쳐 디디디디 이거 안 끝나겠지? 오케이 구두방 구두방 오케 끈질기게 버텨 자 복숭아 하나 됐어 얘를 복숭아 아 이거 배로 만들면 되겠다 배 만들면 떨어지면 되겠다 오케 희망 희망편 만들면서 빠바방 오케 오케 좋아 구두방 사과 빵 자 사과 하나만 더 만들면 돼 진짜 이거 희망편 이거 진짜 사과 하나만 더 만들면 돼 이거 수박 안만들고 2382점 깨겠는데 빵 오케 빠바빵 오이 위 와이 자 배 하나 더 만들면 돼 배 하나 더 만들면 끝이요 크흫 배 하나 더 만들면 돼 구우드방 구우드방 빠바방 오케 빵 다음 아 운다 끝났다 아 씨앙은 끝나버렸어 강의 빼고 해도 돼요? 나 아까 강의하느라 그랬잖아 오케이 강의 안합니다 이제 나 내게임해 아 나 다 깼는데 솔직히 침착하게 체리시치 제가 해설할게요 그 대신 자 순서대로 자 오른쪽으로 교활하게 오른쪽으로 왼쪽부터 오름차순으로 하고 있죠 오름차순 전략 처음에 오름차순이 되죠 그래서 중간다리를 계속 만들어 주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죠 저거를 중간다리를 만들면서 가야겠다는 전략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체리를 넣으면 다음에 어차피 합쳐지니까 여기다 넣어버리고요 그리고 뿌앙 뿌앙 안되고요 뿌앙 자 여기 사이에다가 합치지 않고 체리시치 쑤샤 넣어주면서 확장 체리시치 자 만나면서 구해줘 홀즈 자 여기서 뿌앙 뿌드락 딱딱딱딱 자 좋습니다 자 어 위에 덮어버려요? 어 덮어버려 그냥 오케이 덮어버려 어 덮어버려 체리시치 양손 스치 깔끔해요 쫘오오오 사이다 어? 어? 저 사이다 끼우고 어? 오케이 오케이 저기로? 빡빡빡! 진검다리를 쓰고 왼쪽을 키우죠 잘하나? 빡빡빡! 사이다 넣고 싶은데 잘 될까요? 안되죠 여기다 넣어버리고 여기다가 쑤셔 쑤셔 넣었나요? 안 넣어버려 쑤셔 넣을 법도 했는데 뭐지? 우왕! 자 오케이 빡! 합쳐버리면 저기 왼쪽 그냥 합쳐버리죠 왼쪽을 그냥 자 할라봉 자 여기도 넣고 오케이 빠바빡 자 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깨스 자 깨스 오케이 깨스 자 떨어지고 자 포도가 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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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방 오케이 과일 모으기 시작합니다 과일 과일 소매 상이 100만원 이득 과일 소매 상이 100만원 이득 과일 소매 상이 100만원 이득 자 그냥 저거 그냥 패닉 손절매 나왔죠 패닉 손절매 당황해가지고 저거 그냥 덮어버립니다 자 와우 펑킹 예아 펑예아 어 거기다 뚝 떨어뜨리기 뚝 떨어뜨리기 아줌마 여기 사과 두개랑 배 두개요 아 재사진되나봐요 오오 합쳐졌어 와우 언빌리버블 와우 어 이렇게 해가지고 헤쳐나갑니다 오오 어 다음에? 다음에 감? 어 저기다? 아오오오 딸기 시치 딸기가 그냥 밀어버렸어 오오오 밀어버렸어 확장 확장 자 여기 위에다가 얹어버리고 사과 얹어버리고 빠바빵빵 뺨 오 저거 안합쳐버리네? 저거 왜 안합치지? 어? 아 못봤어 어 가둬버렸어 다시 그리고 아우 펑킹 예아 다시 밀어버리면서 덮어버립니다 아 내가 급해 왜이렇게 급하지나 저게 옆에 합쳐버려 여기 합쳐버려 빵 빵 빵 우두로 빡빡빡빡빡 막 자 여기 여기다가 자 자 오케 어어어 어어어 아 막고있어요 막고있어요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는데 봉예에요 자 딸기를 딸기를 왼쪽에다 오른쪽에다 왼쪽에다 왼쪽 왼쪽으로 올라갈지 왼쪽으로 올라갈지 신에게 맡긴다 개막했는데? 오케이 자 체리시치 아오 이 타이밍이 왜 체리야 체리시치 오케이 자 포도 만들어주겠죠 징검다리 만들어주고요 자 안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도 있구요 자 만날까 안만날까 안전한 선택하나요?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게 더 오히려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오 덮어버리나요? 오케이 아오 저 포도가 상식적으로 만날 수가 없죠 자 와우와와와와와 대장운동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체리시치 체리시치 계속 집어넣으면서 체리시치는 계속 나올때마다 확장을 할생각이... 오 덮어버립니다 뚱구멍을 펑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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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과일들에게 과일들에게 오히려 좀 따뜻한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따뜻한 말을 했으면 합쳐질 수도 있었을텐데 말이죠 과일것들 자 자 이거 한라봉 연속 2개 어떻게 할까요? 감이 되는데 나눠서 쓸지 감을 만들지 자 합쳐버려서 포도 만들고 딸기시치 딸기시치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포도가 나와가지고 과일이 몰아라 몰아라 오케이 딸기시치 그냥 떨어뜨리나요? 오케이 체리시치 똥구멍 확장 확장 마이너를 보여줬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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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진짜 한번만 펑 하면 뚜두둑 돼가지고 바로 수박될거 같은데 복숭아 복숭아 멜롱 아 멜롱은 되겠다 멜롱 멜롱은 바로 파바방 하면서 멜롱 될 수 있겠다 빵 사과 4개 사과를 좋아하시나봐요 사모님이 사과를 좋아하시나봐요 사과 4개랑 배 2개 가져갑니다 설날은 끝났는데 제사 지내나요? 음 뱀 자 어? 사과? 빠바방 오케이 배 사과 3개 배 3개 자 어머머 저 위에 그 배 대가리 깎아라 오케이 체리시치 이건 아예 글룸판인데 지금 어 글룸 글룸 글룸판 포기선언하세요 자 받아드리겠습니다 포기선언 자 야 아 누구 밴 해달라고요? 아니 뽑으라고요 아 선 뽑아달라고요? 아 근데 요거는 못 깨는게 거의 확실시 됐지만 저는 멜롱까지는 만들어야 되는게 맞지않나요? 멜롱은 만들고 끝나야지 이거 못하더라도 멜롱도 못 만들고 끝나면은 이거는 다음 참가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거에요 아니 너무 꼬였어 너무 꼬였어 그럼 그 그 꼬있다 꼬있어 자폭하세요 나하게 그니까 이래서 문제야 그니까 모발 모발충들이 자꾸 자기 깼다고 모발충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자꾸 깼다그래요 모바일로 깼으면서 스위치는 다르다고 어 이거 봐 이거 봐 마카네 이제 어 알겠다 1166점 달성하면서 주제 탈락 자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좀 타고 야추나 하죠 나 이거 깰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와 한 판 더 하고 쓸래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니 이거는 비공식 비공식 나 왜 이렇게 급하지? 난 막 급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누군가한테 쫓기는 기분이야 나 그냥 근데 이거 못 할 것 같아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늘어주고 만들어주고 꺼내주고 딸기씨치 만들어주고 다진마다 집중 이붕을 얹어주고 이게.. 깔끔하게 깔끔하죠? 깔끔하게 해주면서 밀어주면서 정리를 해가주면서 우드렁탕탕탕 하고 감 감 바로 깔끔하게 파인애플 만들어주고 여기 감은 괜찮아 만들어서 빼면 되니까 여기서 만들어주죠 만들어주고 여기 감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이것도 감을 여기다 해주고 여기 포도독 만들어주고 아 잠깐만 잠깐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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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아 학창 시절에 사과 사과 하나 만들어주고 오 사과 또 나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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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또 오니까 못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사과 포도 아오 포도 어우 좋은데 섹시합니다 자 떨어뜨리면 밀어내면서 밀어내면서 만들 수 있을까요 오 포도 포도 두개 연속으로 만들고 있다 빠바방 자 갑니다 빠방 그리고 한라봉 빵빵 우와 미친거 아니야? 우와 개 이상적이다 세개 만들어졌다 자 딸기 오 오케이 저 감 만들고 포도 어떻게 하죠? 오른쪽으로 박아넣나요? 다음에 감이 있으니까 합치면 되죠 자 사과 빵 근데 저 사이가 이렇게 비벼 저의 되버리면 만날 수 있나? 아오 딸기 시치 자 여기 여기다가 깔아 버릴까요? 깔아요? 감을 따로 떨어져서? 아니면 만나게 하면서 딱 유도? 안 될 텐데요 감이 다음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바로 깔죠 감 하나 만들고 감 또 떨어뜨려서 만들죠 오케이 자 떨어뜨리고 위에 또 떨어뜨리고 자 떨어져서 빵 빠밤 자 저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 체리로 누르나요? 체리 앞 체리 앞 빵 안 눌립니다 어? 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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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 아 아 근데 왜 자라다가 왜 갑자기 왜 귀신 들린 것 같이예요? 하하하하 아니 자라다가 왜 어 뭐야 어? 또 제사 지내요? 설날이 끝났다가 분명히 말씀드렸을텐데 제사를 지냅니다 자 자 배 두 개가 만나야 되는데 저 소영이가 저 아잉눈이라고 하거든요 저거 메이플스토리에서 아잉눈이에요 저 배눈이 오케이 저 사이에다가 자 만들어서 한라봉 만듭니다 체리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나요? 자 왼쪽 포도는 옆에다 한라봉 옆에다 놓는게 좋겠죠? 자 아무튼 가운데다가 가운데다가 배치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딸 아 사과 자 사과 하나 더 만들면 제사 준비 끝 자 포도는 왼쪽에다 이제 한라봉 옆에 붙이고 싶죠 아무래도 연결고리 만들고 싶으니까요 자 하지만 아예 틀어가지고 오른쪽에 붙이는 것도 방법이 아 뱀 아 미키마우스가 됐어요 배가 한라봉으로 말했죠 자 떨어뜨려서 뱀뱀 오케이 사과 두 개 자 어머머 제사 준비해라 이제 슬슬 과일 다 됐다 자 제사 준비해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여기 여기 저 중간이 꿀렀 버립니다 자 오케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야 멜롱 워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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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척사업, 간척사업하나요?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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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길을 못 췄습니다 오오오 떨어뜨려 자 여기다 오오오오오 예상 못했던거 같은데요? 저 사이에 들어갈줄 알았던거 같은데 오케 빼빼 오우와우 오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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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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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우 야 끝났다 깼다 깼다 깼어 깼어 파인애플 단 한개 파인애플 단 한개만 만들어지면은 수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왼쪽에 왼쪽에 떨어뜨리고 오른쪽에 찌꺼기 버리고 버리고 여기 버리고 오케 여기다 깔고 오케 수월해요 와우와우와우와우 요거 지금 저 수박 멜롱하고 멜롱하고 저거를 아하 파인애플하고 같이 붙여주는게 좀 중요해보이는데요 오 덮어버리나요? 오케 빠바빠빵 자 배 오케 아 깼는데 이거 사이다 사이다 저거 절대 넣지마 오 오른쪽 그렇지 여기다 깔아 깔아 오케 자 오른쪽 다 치워버려 그냥 오케 저것도 그냥 합쳐버려 합쳐버려 아냐아냐 왼쪽에다 넣어 왼쪽에다 두개 넣어 그래서 감 하나 만들어 그래서 감 하나만 더 만들면 따다당 아 그렇게 아 오케오케 오케오케 그러면은 복숭아 한 번 하면 돼 여기 가운데 깔아 여기 가운데 깔아 여기다 깔아 아닌가 왼쪽에다 깔아야나 아 여기다 까는게 나아 왜냐면 여기 괜히 체리시치 들어간단 말야 오케 빵 필요없어 저건 아 그냥 가운데로 하니까 가운데로 있으면 더 좋대 인 hilft waves 에 dich 나 은에에 Biraz Ang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조금 여기서 그냥 참고로 쓰네 때려뜨리고 okay 안대 안대 그것을 욕심내지 마 자꾸 밀라고 하지마 괜히 하다가 오른쪽으로 넘어간다 으 idea 시간 자막 변 배 하나 배연아 어 거기 깔아 그냥 거기 깔아 어 그게 맞아 버려 오오오 끝났다 아 아니다 사과 사과 이거하고 사과 사과 오케이 다 치워 저기 오른쪽에 치워버려 그냥 여기다 깔아 여기다 깔아 여기다 깔아 한라봉이면 꽤 출중해 아 오른쪽으로 해서 밀어버려 오 됐다 끝났다 끝났다 야 이 병신 아니 아니 붙어 붙어 어차피 붙게 되어있어 붙게 되어있어 어우 미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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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석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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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배 배 배 배 오 사과 감 감 아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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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사과까지는 해 사과까지 하고 사과 하나 더 만들어 오? 아싸 다 해야지 아싸 이거 가운데 난 아무렇게나 해 나 이렇게 해도 돼 나 하는거 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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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뱀 뱀 뱀 뱀 뱀 뱀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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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뱀 5 4 3 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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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5 6 6 5 6 6 7 7 이 후에 걸러. F-Fuck.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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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순서 정렬이 되죠? 자. 빠바뺨. 오케이. 저기... 덮어버릴까? 덮어버리자. 덮어. 개똥댴. 빰. 나쁘지 않아. 진짜 잠깐의 유행으로 지나가라. 아, 빰. 절대 올라가지 못할게. 어, 끝났어요, 이게. 뺨. 뺨. 자, 이거 이쪽으로 넣고. 이거 이쪽으로. 안정감 있게 옆에 딱 밀어주고요. 자.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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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음... 그... 플레이가 너무... 느립니다. 침착맨님. 네? 플레이가 너무 느려요. 님도 느리게 하세요.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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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읍. 사과를... 씨... 아싸, 나 이렇게 해야지. 오케이. 잠깐만. 이게 만나는 게 돼? 빵 하면서? 안 될 것 같은데? 빵빵. 와아, 된다. 야호. 운 개 좋죠? 나는 재수가 좋아. 와우. 정말 재수가 좋아. 빰. 흠. 빵빵. 오케이. 이제 틈이 생겼으니까 여기를 만들어 볼까용. 어떤 약속도 어떤 약속도 없던 그런 날에 집에 집에 있을 때 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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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안 닿겠죠? 피마저 내리고 을 닿아요. 닿는다고? 안 닿을 것 같은데? 다, 다, 다. 무조건 다. 안 닿죠? 우리가 아, 말 듣기 잘했고요. 아, 같네. 우리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나처럼 울고 슬픈지 이슬 asse 3 3 5 1 7 4 대선 깔끔하게 딱 할 수 있었는데 아... 너무 아쉽고용 아 저기 틈이... 틈이 문제네? 틈을 여기를 넣어놓지 너무... 너무 아쉽고용 빠바빵 만들어서 넘어가버리기 누르다 씹다 꾸레 그거 뭐예요? 예 베이비 둔츄 베이비 몰라요 이거? 그거 뭐예요? 제키의 컴백 몰라요? 십더꾸래요? 응 빠바빵 빵 빵빵 빵빵 만나 만나 여기서 만나 오케이 쌩뚱맞쩡 아 거기 거기 야 야 야 여기다 자꾸 집어넣으면 안되는데 재미없다 수박게임 존루잼 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되는데 아아 아 이거참 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되는데 거참 가슴 가슴 깊이 무 내 모든 사랑에 예 음 으 이 الم 으 무얼 으 쭈 으 으 맘 으 으으 뱀 وا 빵야! 빵야! 다 꼼짝마라 다 꼼짝마 빵빵빵빵빵 왜! fuck you!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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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만들면 돼 만들면 돼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거야 내가 개척해 아 죄송합니다 이거래요 빵빵 미친거 아니야? 밀어 아 나 좀 조진거 같은데 어 나 조진거 같은데 어? 나 조진거 같은데 어?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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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나요 후아 얼마나 사랑했는지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 후아 후아니 후 americ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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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미친거 아니야? 미친거 아니야? 미친거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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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름이 뭐니? 미친거아니야? 미친거아니야? 이 쪽을 한 번 따다당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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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땅빰 오케이 내가 말하는건 자 복숭아 하나 더 만들어야지 여기다가 사과 있으니까 배 하나 여기 만들면 되겠다 저 찌꺼기를 남겨놓을까?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저거 만들자 그냥 빵빵빵빵 뽕뽀오롱뽕뽕뽕 빵빵빵 응? 빵상 빵상 삐링뽀롱 삐리비리빵 괜찮아? 끼링까랑 어차피 가야돼 오락까락 끼링까락 어차피 가야되는 길이야 어차피 아 이건 최악이야 괜찮아 최악이여도 괜찮아 최악이여도 맘을 쫙했네네 아 이게 아래부터 머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먹고 한편에 씨가 있는 손심의 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질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연주곡 21번 그 방에 내 귓가에 속삭여주면 아침에서 눈부심에 날을 키워줄 그런 연리를 있으면 아아아아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날 그 은은 공원에 앉아 우린 우리 주의 꽃 향기를 내게 향기가줄 그런 연리를 승교 아아아아아아아아 숨겨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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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엣 마음 울짝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빼리빼리빵 저..저.. 나는 저거를 키워나가야된다고 봐 저 포도를 그거를..어떻게? 체리시치로 키운다 심는 중 빰빼빰 빰빼바바바바밤 빠빼바바바바밤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너의 눈을 괄워고만 나아야를 나를 더 알아도 나 너의 마음... 난 아주 나은이... 왜.... 왜... 왜.... 왜.... 흠... 아... 저 이게 조각하네... 이년리... 너와 나 사랑했던 날 모두... 민원이 올 수 있어요? 민원은, 나는 괜찮아요. 나 발성이 약해서. 민원이 아직도 아, fuck? 아, fuck? 아, fuck? 아, fuck? 조졌는데 이거? 개조졌는데? 뭐 어쩔껴? 뭐 어쩔껴?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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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상 인간들아 인간들아 무엇이 알고 싶으냐 이 말이란다 빵상 인간들아 빌링뻐롱 끼링까랑 인간들아 무엇이 알고 싶으냐 이 말이란다 키스 비쌈 아, 요거를 100% 막는데, 이거 왜 나는 몰랐던 거야 난 눈물이 나게 한 거에 아주 넓은 진리게 닿아주기를 바래라 많은 내 사랑은 아직 너만은 절대 포기 못해 너에게까지 그냥 할 수 없어 나의 천사인 거라 그댈 아주 너나만을 사랑해 너나만 없이 웃고 있어 내가 너를 깨울 수 없어 나의 천사인 거라 그래야 죽어도 나만을 사랑해 내려와줘 내 곁에 잠들 수 있게 야야야 내계만 내계만 자꾸 도망가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확장하구요 빰 여기서 합쳐지면서 빼빼빰 빰 아 그때 왼쪽으로 넣었어야 돼 괜찮아 지금 저 체리스치가 뚫린 것만으로도 어? 밀려나나요? 호드룩딱딱딱 호드룩딱딱딱딱딱딱 어 밀려나나요? 빵 꾸드빵 꾸드빵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뚜 왓다멜론 뚜 왓다멜론을 향해서 저는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빙빙 빠롱빠롱 빙빙 빠롱빠롱 인간들아 인간들아 이말이라 깨쏘라쏘라쏘라쏘라 인간들아 뭐하러 하고싶으냐 좀 조진거 같구요 울지마 이미 지난일이요 울지마 이미 지난일이요 살판시 점이 점일 뿐이요 점일 뿐이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요 겪는 일이요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요 과정일 뿐요 빵상 단지 과정일 뿐요 빵상 과정일 뿐요 인간들아 인간들아 과정일 뿐요 과정일 뿐요 깨쏘라쏘라쏘라 그래 오늘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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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은 사랑 이제 나의 사랑 간단 말도 의미가 잠시 지나 나는 나는 길이 위로 길이 위로 길이 위로 잊을 수 없는 우리 I know 이제 누군가 못 걸어 끄덕빵빵빵빵 왜 왜 왜 왜 저기로 가 미칭 미칭 오레오레 나 간직하려 그래 너는 위안에 나의 사랑 내 이래 쓰읍 아 이거 합쳐야겠는데 안되겠다 안되겠다 딸기부터 합.. 만듭니다 나 딸기부터 만들거야 미루띵 누워 이리와 누워 그냥 여기 합쳐버릴까? 빠바방 그럼 감 배 아니야 딸기부터 합치는게 잘거같은데 해볼까? 영혼이 안되는거 아니야? 따당땅 뿡 나는 꿈이 있어 터지나? 안터져요 안터져요 어떻게 간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티비에 나오는 스포츠경기 목숨을 걸고 떠들면서 밥감내기 시간이 가는지도 모른척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이제 자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와 오케이 어떡하죠? 난 그대를 잊고 살아요 미안해요 나 벌써 괜찮은가봐요 잊지 못한 사랑이 생각했었는데 잊혀져 가네요 잊지 못한 감 bucks 내가 Siberian 어쨌든 석세스 1위 타란 2위 타란 2위 타란 2위 타란 2위 타란 3위 타란 아우 컨트롤 와우 컨트롤 빵빵 채우고 싶어 아주 작은 뒤척인도 너의 조금만 속삭임에 난 꿈속의 괴물도 이겨내버릴텐데 미키 마우스가 됐네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너무나 궁금한데 너의 작은 사랑 속에 일기장이 되고 싶어 알 수 없는 너의 그림을 따다웅 와웅 와웅 시양 조짓다 차라리 여기를 만드는 게 낫고 얘가 있는데 얘가 있는데 얘 사과 두 개로 되는데 근데 저거 해봤자 복숭아인데 미키 마우스 생각했어 근데 요거를 합치면 사과 여기 오른쪽 복숭아 쪽으로 해서 만드는 게 근데 이미 조졌다 이거 어떡하냐 점수라도 올리고 끝내야지 2500점 돌파하고 끝내야지 지금이니 왼쪽으로 줘야 돼 왼쪽으로 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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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터지면서 미친 말도 안 돼 여기까지 저는 여기 압도적인 2595점으로 끝났어요 한 번 마지막 도전하실래요? 나 친맨 없으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그럼 입 닫을까요? 근데 좀 보시는 분들이 재미없을 수 있어 입 닫을까요? 알았어 친맨 없으면 진짜 잘할 수 있어 그럼 입 닫습니다 자 자 그럼 처음 시작만 말씀드리고 이제 닫습니다 자 주우제 자 침착맨 수박 만들기 성공했고 2595점으로 단독 선두에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 주우제의 기회입니다 자 지금부터 주우제씨의 집중력을 위해서 저는 입을 싹 닫도록 하겠습니다 짚었지 근데 지루해 하신다 그죠 그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지루해 하셔가지고 그죠 여러분 지루하시죠 그만 할까요 지루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씨 도ák아가 아이씨 어이씨 미친리 아이씨 아이씨 하지 나오지 안 is the night's night what is the night? I am here Is there anything I am? I am somewhere I'm not just so bad I am serious 줄임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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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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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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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프라이 가능성이 없어 이제 슬픈 집사2장 어떡하지? 집사5층 집사1층 そば 집사1층 속옷 불 tend Julie 집사1층 빈은 빈은 잘 collec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우재 선수 개못하면서 1937점으로 2000점이 채 안되는 점수로 마감했습니다. 자, 재도전은 없으시겠죠? 양심이 있다면 말이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